코브라 왕은 알라바스타를 포함한 세계의 역사를 언급하며 네팔타리 가문이 마리조아로 이주를 거부했다면 반드시 알라바스타의 네팔타리 릴리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나라에 남은 오랜 서적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전부 읽었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공백의 백년 이후에 문헌했음 역사뿐이다만 없단 말일세 릴리 여왕의 이름이 그녀는 알라바스타 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릴리 여왕의 남동생이 그 이후 알라바스타를 통치했지 그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물으며 릴리 여왕의 이름이 알라바스타에 남겨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어쩌면 릴리 여왕이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않고 마리조아에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릴리 여왕은 단순한 창조주 중 한 명이 아니라 이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거나 어쩌면 이무 본인일 수 있기에 릴리 여왕이 어떠한 이유로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않았던 건 원피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탄성은 뭔가 했더니 800년도 전에 이야기 확실히 네팔타리 가문의 왕만이 이곳에 살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만 우리들도 나라로 돌아간 거라 생각했던 그 이유도 동양도 아주 먼 옛날의 길 알 여지도 없지 미안하네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임후도 엿듣고 있었기에 코브라와 오로성의 대화는 단순히 오로성과 한 국가의 왕의 대화가 아니라 거대한 사건의 전말이라고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브라가 오로성과 대화를 나눈 이후 세계정부에 가여 제거되며 혁명의 등불이 타오르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샹크스는 모험을 즐기기 위하여 이스트 블루의 후샤마을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며 전 바다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샹크스를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도 샹크스 같은 해적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루피는 해적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자신도 바다에 데려가달라고 말하였으나 샹크스는 루피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가 가져온 신기한 열매를 관찰하다가 흥미를 느꼈는지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루피는 순식간에 고무윤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샹크스와 루피가 마키노의 주점에서 쉬고 있었으나 히그마가 나타나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냥 넘어갔으나 루피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고 루피는 홀로 히그마를 찾아갔고 샹크스에게 사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루피를 비웃으며 루피를 죽여버리려 하였고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나 히그마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하지만 히그마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바다로 도주하였고 히그마는 그네의 주인 후샤딧 유에이지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후샤딧 유에이지는 곧바로 루피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으나 샹크스가 루피를 지켜주었고 그 과정에서 샹크스는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에게 니 목숨에 비하면 팔 하나쯤은 싼거야 라고 말하면 루피를 위로해주는 대인보다운 면모를 보여주었고 훗날 흰 피엄에게 자신의 팔은 신시대에 걸고 왔다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상황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발로 상황이 된 인물도 아니기에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샤마을에서 고작 해왕유 따위에게 일격으로 팔이 뜯겨 나가게 되었고 평생을 외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왕유는 현상금 2-3천만 배리만 되는 인물도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왕인 샹크스가 해왕유에게 팔을 뜯긴 장면은 아직까지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샹크스는 패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패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유를 기절시켰어도 됐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유의 공격을 맞거나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유의 공격을 피했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유에게 팔을 헌납한 이유는 작품 초기에 일어난 설정 오류이거나 샹크스가 모종의 이유로 보유로 팔을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루피코인을 확실하게 타기 위해서 일부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파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사람사람 열매입니다. 사람사람 열매는 종류가 꽤나 다양한 열매로 현재까지 밝혀진 사람사람 열매는 사람사람 열매,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기카, 사람사람 열매 모델 대불, 사람사람 열매 모델 오우 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가 먹은 사람사람 열매는 아무런 모델이 없는 평범한 사람사람 열매로 현재까지 밝혀진 사람사람 열매 중 유일하게 환수종 열매가 아닌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사람사람 열매 중 성능이 가장 안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먹게 되면 사람사람 열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초파는 사람사람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인간과 성등한 지능을 얻게 되었으며 인간과 자유자재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명도 인간만큼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술록의 평균 수명은 고작 5년 남짓인데 초파는 현재 17세이기에 일반적인 술록보다는 최소 3배 이상이나 더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사람사람 열매의 능력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초파가 먹은 사람사람 열매는 동물이 먹으면 좋은 열매이며 초파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초파의 열매도 모델이 존재하는 환수종 악마의 열매라고 밝혀질 수도 있기에 이 부분 역시 초파의 떡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가장 먼저 각성한 인물은 조이보이입니다. 조이보이는 원피스를 남긴 장군인이며 공백의 100년 당시 세계정부와 대립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는 결국 세계정부에게 패배하며 기록이 말소되었고 조이보이는 새로운 조이보이이자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어가며 세계정부로부터 세상을 해방을 시켜줄 전사를 기다려왔고 러드 포네그리프 원피스 고대명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무려 800년이 지나서 나타났으며 조이보이가 기다린 인물은 루피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로저가 먼저 원피스를 찾기나 했으나 로저는 자신이 조이보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디의 일족으로서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대해적시대를 개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며 조이보이가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으며 해적왕이 될 날이 멀지 않았으며 세계의 진실을 파악할 날도 멀지 않았기에 루피가 해적왕이 되며 원피스를 찾게 될 때 조이보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가 풀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이보이의 무력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조이보이가 선대 사람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각성자임을 감안하면 조이보이는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거프는 샹크스가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더 나아가 해적왕이 되겠다는 꿈을 심어준 인물임을 알았기에 샹크스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피가 샹크스를 칭찬하거나 샹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루피에게 화를 냈으며 정상결전에 샹크스가 난입하자 빨간머리 루피를 해적의 길로 빠뜨린 남자 라고 말하며 분노한 표정을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프도 샹크스의 실력만큼은 인정하며 자신이 객관적으로 위였던 세월이 길었음에도 샹크스를 때려잡으러 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샹크스를 미워하기는 했어도 원수처럼 여기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샹크스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자 너 애당초 넌 붉은머리 샹크스라는 사내가 어떤 해적인지 알기는 하는 게냐 지금은 별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해적들 중에서도 그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명의 대해적 중 한명이다. 위대한 항로 부광구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그들을 세상은 사왕이라 부른다.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명성을 설명해 주었고 아무리 자신의 손자라 할지언정 아직은 루피가 샹크스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큼 샹크스의 전투력만큼은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와 미워크는 과거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라이벌 관계이며 수차례 격돌하였으나 승부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샹크스와 미워크의 경쟁을 보며 치열한 나날이라고 말하며 이둘의 강함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인물인데 이들의 대결을 인정한 것을 보면 미워크와 샹크스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며 후샷인 UAJ에 의하여 한파를 잃게 되었고 한파를 잃은 샹크스와는 겨루고 싶지 않은 미워크 때문에 둘의 승부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워크는 자연스럽게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고 샹크스는 이후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워크와 샹크스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미워크는 어느 섬에서 쉬고 있는 샹크스를 찾아왔고 샹크스는 그날따라 기분이 나봤기에 미워크가 찾아오자 승부라도 버릴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미워크가 몸도 불편한 잔해와 새삼스레 승부는 가려서 뭘 어쩌겠냐 라고 말했고 루피의 수배지를 건네며 루피에 대하여 묻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 바라기 샹크스는 불쾌했던 감정을 모조리 잊으며 곧바로 미워크와 술 파티를 벌입니다. 크로커다일은 과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던 유명한 해적이었으며 정부가 직접 칠무해가 되라고 말한 면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본 이후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에게 도전하였으나 흰수염에게는 참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크로커다일은 단순히 무력으로는 흰수염 같은 괴물을 능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정부조차 두려워할 만한 군사력을 원하게 되었고 고대병기 플루톤이 잠들어져 있다고 전해지는 알라바스타 탈취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왕하 칠무해가 되었으며 해적소탕에 깁을 썼고 이때 크로커다일 경이라는 별명이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플루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알라바스타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정부에게 쫓기고 있던 링코로빈을 자신의 수화로 영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